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사건의 당사자이죠.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맹탕으로 끝났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7시간 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안에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반박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요. 고발 사주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던 이 고발장에 대해서는 출처와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괴문서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는 수사 지휘권도 박탈이 됐는데 야당에 고발 사주를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총장, 격앙된 모습으로 이 해당 의혹들을 정치 공작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글쎄요. 갑자기 자처하면서 정면 돌파로 나선 이유, 강공으로 돌아선 이유가 있겠죠.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지율을 보면 사실 윤 전 총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야권 후보에서 1위를 계속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안이 퍼지면서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일정 부분 본선에 대해서 윤 후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이 이걸 명확하게 강공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소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설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유가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 일정 부분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그야말로 맹탕 기자회견.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의혹을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강공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윤 전 총장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분노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제보자를 향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본인이 몸을 담았던 검찰을 향해서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들어보시면 윤 전 총장도 제보자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에도 주목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긴 있습니다. 이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을 A씨. 언론에서 보도를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 A씨. 실제 제보자가 B씨라고 한다면 과연 이 A와 B가 같은 사람일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요.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은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본인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 지금 알려진 그 공익 제보자라는 인물 본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매체. 그 뉴스버스 측에서는요. 그럼 이 사람이 제보자가 맞느냐라는 말에 아니다 맞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랑 공익신고자가 맞느냐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는 지금 등장인물이 3명인 줄 알고 있어요. 손준성, 김웅 그다음에 김웅이 전달한 제보자. 이 사람이 신고까지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가질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라디오 진행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A씨가 제보자가 맞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진동 발행인이 뭐냐 그러면은 공익신고자 모회가 하면서 나는 지금 마땅히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자기는 그 여의도에 떠도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진행자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어제 기정사실화하고 누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 것은 맞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식에 따르면은 아 그 사람이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A씨가 제보자고 공익신고자가 맞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제보자는 얘기 못한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는 또 아 그 사람인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진동 발행인이 앵커의 유도신문에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식을 뭔가 흐트러뜨릴 만한 또 말고 제3의 인물이 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뭔가 본질을 흐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더 있다. 어쨌든 이 제보자로 지목돼서 논란의 중심으로 지금 끌어들여진 이 인물은요.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본인이 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누구라고 특정을 해서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누구나 다 짐작을 하고 있는 그분이라고는 언급을 했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에 법적으로 저촉이 되나요? 일단 실명을 꼭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이네가 될 정도가 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로 지목된 A 씨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도 자료 조작 사례라는 얘기를 했고 아까 윤석열 후보자도 여의도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목을 했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특정된 건 아니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오는 수협난 변호사는 변호사는 하면 저잖아요. 그렇게 특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특정이 된다면 당사 특정되면 명예훼손이 됐다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손준성 검사는 본인은 절대 고발장 작성 안 했다고 했고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제보자가 누구냐가 특정이 돼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뭔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이 의혹이 풀리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익 제보자로 지정이 돼버리면서 이마저도 모두 차단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도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기관은 국민권익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섰는지도 의문입니다. 언론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접수를 했다는 시점 역시 이런 일들이 잊고 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이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대목입니다.